네이븐 다이온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가방이 있을 때는 볶음빛이 있다가 떨어지면 소리와 함께 귀엽게 내고요 다시 올라가면 소리가 멎춰요 이게 빛을 가리면 소리가 멎고 빛을 보여주면 소리가 나거든요 네? 뭐지? 제 가위로 나와요 가리고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딱 꺼서 봐 제 가위로 소리가 안 나와요 맞으면 춤을 안 나와요 제 가위로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 팀과 만든 고기예요 고기? 제 가위로 컨셉은 뭐예요? 어떤 구제라고 보인가요? 그때가 있나요? 네 노래도 많이 네